아이고, 이거 잡아 잡아 꼽힌 것 좀 보세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렇게 신나는 날도 있네요. 노래도 한자랑 하고 싶네요. 하세요.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하리랑 응응응 하라리가 났네. 세월따라 살다보니 좋은 일도 있구나. 자연인에 나오니 기분이 좋구나.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하리랑 응응응 하라리가 났네. 아이고, 좋다. 아이고, 노래도 잘하시네요. 정말 노래도 잘 부르시고 잘 부를 줄 알았어요, 제가 목청이. 매력이 끝이 없네, 우리 자연인. 오세요. 여기는 뭐 물이 이렇게 또 어머나. 여기가 미니 폭포예요. 참 좋다. 상가 다 들리고 내려오다 들리고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물이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정신이 번쩍 나네. 세수도 했으니까 이제 이 아름다운 음식을 먹어볼 차례입니다. 시금치 말고 다른 나물이 들어간 김밥 제가 처음 보는데 이게 어떤 맛이 날까요? 아이고, 건배 한번 하시고. 아이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야, 이거 저 이 나물이 저 한가닥 들었네. 응. 음. 어우, 맛있다. 와. 아이고, 나물 향이 그냥. 우와. 이 산에 와서 잡수시는 이 김밥 향이 더 나시지. 이 깨끗한 공기, 이게 잡내가 없었고.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김밥을 먹으니까요. 김밥의 맛이 그냥 100%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맛있어, 맛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물김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 들고 먹는 거예요? 네, 들고자, 앞서. 이야. 향긋한 나물 김밥. 으, 시원한 물김치까지. 오늘 음식궁합 너무 좋은데요?